24시간에 10유로라 그러거든 일단 눌렀으니까 어떻게 된지 보지 뭐 에스토니아 우리 집은 주차장 동네 산책 좋구만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우린 잠깐 살기 뭐야 이게 우리 동네 이래? 이거 옛날에 컴퓨터 게임에서 만들 때 식량창고 이런 모양이 이랬는데 역사 관련 컴퓨터 게임 이런거 막다 갈래? 문 열고 나왔더니 종세 어우 잘 됐어 셀카공 오 이래서 사람들이 셀카공생이냐 일로 가면 좀 고시가지네 들어가라고 꿈 만들어놨잖아요 멋있네 뒤에는 나 월요일 탈린에서 잠깐 살기 중 캠핑카 영역에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우리 컨셉은 잠깐 살기 한달 못살아요 우리 카메라 꺼져도 이렇게 살기 좋아해야돼 우리 카메라 꺼져도 이렇게 살기 좋아해야돼 혼자 놀고 있는 내 남편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뭐? 이거 좋은데? 응 나 셀카봉 왜 들고 다녀 했는데 이거 그럼요 다음은 어디있어 다람쥐가 다 먹었나 다람쥐가 다 먹었나 밤이 아니지 무슨 과일 같은데 어 밤이네 밤이잖아요 우와 이거 있다 아저씨 가자 일로 가볼까 응 아니면 저 반대로 가서 원래 갈라고 했던 어 원래 갈라고 했던 거고 어차피 여기 며칠 있을 건가요 탈린 잠깐 살기 폴란드 바르샤박 잠깐 살기 리스본 잠깐 살기 캐슬컴 잠깐 살기 어 한달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불폭찌기를 잠대 일곱시부터 열한시까지 아 아 돈 내리는가 돈 넣고 6초 안에 오늘 열으래 0.2으로 280원? 잠깐만 우리 저긴데 어디 아 일로 가면 이런 걸로 많이 청소하시더라고요 저 벤츠도 세미 캠핑카인데 독일 번호더라고 아 여기가 여기가 우리 집 앞 동네 아까 저기가 뒷동네 그래도 이사를 왔는데 동네는 알아야지 어 그럼 이제 저기 못 보이잖아 오른쪽이 엘스토니아 국기고 왼쪽이 우크라이나 국기야 어 왜냐면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소련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불법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별하지 각별하지 일로 쭉 가면 저기도 이제 구식하지 자유광장 우리 동네 갈 데가 많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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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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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여기 극장 같은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우리가 딱 좋아할 사이즈 그 우리 모스크바 갔을 때 그 볼쥬의 극장 징그럽게 커 이게 딱 좋아 곡성 구레 사이즈 영화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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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볼까? 아니요 영화 말고 살게 너무 많아가지 응 맞아 어 어 진짜 중세 식당 아 진짜 아깝네 여기 여기 놀래 산지 안고 올 때 한지 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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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가 한번 찾았다 저기 위에서 뭐하네 지금ain 에는 컬러가 이지 같잖아 와우 이거 꽃. 굉장히 하나 오 이게 꽃집이었어 나는 핫도그집 들은 줄 알고 지금 사 먹으러 갈라고 그랬는데 얼마인지 봐봐 싸면은 3평에 좀 나쁘게 싸지 않아 아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데 야 이거 고급인데? 되게 자연스러워 색깔이야 오케이, 이건 좀 야, 이거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 뭐예요? 모르지, 어제 이사 왔는데 와 이거 뭐 같은데 뭘까? 뮤지엄인가? 뭐 같은데 에스토니아 연극극장 연극극장? 우와 에스토니아 탈린? 탈린 구시가지 처음으로 산 물건 바로바로 뭘까요? 장미꽃도 사고 뭘까요? 동전지갑 귀여운 지갑 가죽지갑 무슨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화기 에스토니아 우리가 정박한 곳 에스토니아 탈린 주차장 24시간에 심유럽 나 지금 이거 여기 유럽파크 그거 계산했어 나 이제 유럽에서 주차장에 가서 내가 에스토니아 결제하고 할 수 있어 배어 나가는거지 칼리는 한 이틀만 있다가 다시 오자 아 가평쯤 갔다가 서울시내 들어가는 느낌 오 여기 다 왔다 우리 집 집에 왔어 마음이 터네 캠핑장 놀러갔다 탈린 집에 복귀 우리 자리가 저기 있네 그대로 있네 자 집에 왔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여기가 중세식당이네 와 이거 봐 전구가 하나도 없어 이거 첫 코리야 중세에 왔습니다 warm and middle sweet 따뜻하니까 이거하고 다트 비어 아이다 와 이게 비어 중세 같구만 와 이거는 완전 약 같아 시럽 알코올이 든 약 와 와 we have the fish tasting plate and the meat tasting plate depending on what you are in the mood for then out of main courses the single best dish in the house is of course the Burgermeister's Regenfilet Burgermeister is a medieval mayor in this dish what you have three filets 네 네 네 where are you in the forest? bears? yeah is it real bears? yeah in southern Estonia there's so many of them they actually end up in people's backyards so hunters come and then you got like half a ton of meat that's illegal in my country South Korea here okay 여기는 중세 신기 그냥 just one second my lord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보던 데거든요 KBS에서 보던 데거든요 여기 왔잖아 와서 뭐 이런 걸 먹고 있잖아 재밌어 재밌어 나는 곰고기와 사슴고기와 또 뭔지 모르겠지만 포레스트에서 3종 세트를 시켰어요 네 갖고 da 저는 죄송해요 제가 소스, wild boar, and deer. deer, 아하. deer, deer. spelt with saffron, smoked and baked sauerkraut, a small cheesecake, and berry jar. OK. So, make your bellies big and happy. Thank you very much. 하하하하. 하셀. 하셀. 우와. 어때요? 맛있어. 다음엔 곰. 으음. 하하. 하하.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맛있어. 셋 다 똑같이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구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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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린. 오늘 이사 가는 날. 응. 저거.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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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하얼린 구호 시가지의 관광의 시작이 여기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가입을 해드릴께요 고객님, 잠시만 이쪽으로 좀 오세요 아, 예, 잠시만요 자, 이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9시까지 아, 고객님? 고객님? 아, 갓갓만, 밖에서 한번 보고 아, 네, 그러시죠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가이드를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자 자석 사게? 어 아, 잘 됐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다른 걸 사면 되겠다 내가 어제 먹었던 거 그... 두 개 사자 고수카 맛있데요 자, 고객님 제가 에스토니아 기본회화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따레 따레 만났을 때 안녕이세요 안녕이구요 고객님 좀 집중해주세요 네네 잠깐만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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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낙엽이 떨어지네 고객님 어디까지 했죠? 아, 헤어질 때 자, 따라해보세요 히앗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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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바이바이에요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도 알아야겠죠? 네 뭐라고 그러죠? 아,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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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가 아이다 써요? 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리로 오세요 네 고객님 이제 구시청 광장까지 걸어 다니면서 중세의 기분을 느껴보겠습니다 이건 중세 아닌데 아, 고객님 그리고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겠습니다 이거는 가이드님 근데 저 2시 비용에 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저 몇 시죠? 저 2시 넘어가면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아니야 빨리 가겠습니다 까다랍네 고객이 까다라워 고객님 그쪽이 아닙니다 다시 오세요 이쪽입니다 그쪽 아닙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객님? 네 나중에 가봅니다 아, 이런 거 사 이런 거 그냥 캠핑할 때 진짜 따뜻하겠네 이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나도 있고 나도 있고 오케이, 두 개 캠핑할 때 이것만 신고 다녀야지 갑시다 어떡하지 나 벌써 힘들지? 가이드가 힘들면 안 되는데 직진 갑시다 고객님 정말 이렇게 쇼핑만 하실겁니까? 네 고객님 정말 이렇게 쇼핑만 하실겁니까? 고객님 고객님 저기 저기부터 가 긴 긴 이리로 와 저기 저기부터 가 예? 대기 여기 사람은 예? 그것을 하고요? 겁니다 그것을 하고요? 네 난 여기 있는 거에서 사려고 그러는데 여기? 골라봐요 응 써봐 근데 그거를 쓰려면 옷은 무엇을 입어야지 모자는 이쁘나 합체됐을 땐 별로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입고 코디를 할 건지 아닌 거 같다 그냥 벽에 걸어놓으면 이쁘다 이거 어때?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겠다 캠핑가야 정모아 가자 이제 난 몰라 공예인님 어제 여기서 저녁식사 하셨던 중세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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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어볼까요? 따레 까레 까레 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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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까요 이건 달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개의 설탕과 16개의 설탕이 맛있어 1개 지금 맛を 먹을 수 있을까요? 혹은 나중에? 혹은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gold coins, black magic? magic? black magic 아... that's magic? 네, 그거는 블랙매직이예요. 우리는 미디에블베이예요. 우리는 블랙매직이예요. 우리는 블랙매직이예요. 블랙매직이예요. 우리는 매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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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직이예요.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건가봐. 여기서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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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머니. 하하하하 자,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겠습니다. 이쪽이 구시청광장입니다. 와, 멋있네요. 먼저 가시죠, 고객님. 두번째 시간을 보낼 장소입니다. 고르시죠. 어디? 커피 한잔하고 가시죠. 난로인내로 갈까봐요. 와우. 하하 그냥 정말 멋있네요. 사실 저도 처음 왔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이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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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건 리퀴즈요. 강한 리퀴즈요. 리퀴즈요? 조금 달콤한 리퀴즈요. 꽃과 꽃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와 커피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맛을 추천하고 커피를 마실거에요. 무슨 맛일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화주. 꽃을 만드는 줄. 그런 느낌? 나 좋아 이거. 이 나라 술을 내잖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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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몸이 따뜻해져. 굉장히 진하구요.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꿀 성분과 이런 것 같아. 왠지 이거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바 나탈린. 트래디셔널. 에스토니안 리퀴즈요. 비주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습니당. 저희가 이제 이 구시가지의 구시청 광장에서 커피를 한잔 했구요 제가 지도를 본 결과 이쪽으로 가면 안녕하세요 아 코리아 아 코리아 아 대조 ok 안녕히 계세요 이쪽으로 갑시다 고객님 진짜 가이드가 말투였어 그치? 절대 안 그래요 친절해요 자 아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취를 느끼고 가야죠 좋네 우리가 이 정도 가을을 계속 쫓아갈 거야 지금 폴란드하고 기온이 한 3도 정도 차이 날텐데 가자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전망대 저쪽에 갔다가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삼평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갑시다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여기 독일 귀족이 이쪽에 거주를 하고 우리가 지나온 지역은 일반 평민들이 거주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 국회의사당이야 저 국회의사당 올라가면 에스토니아 전경이 다 보일 거야 그러니까 가시죠 아 힘들어 와 다 보이네 세 번째 스팟 전망대 멋있지 않아? 여보 아니지 고객님 여보 다 됐다 고객님 여기는 에스토니아 탈리 좋네요 에스토니아 저 아 좋네 말투사무소 중 첫 번째 나라 오 뮤직비디오 아 고객님 제 서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잘했어 잘했어요 짱 짱 여기도 파네 아몬드 어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성당도 저희가 원래 투어에 들어 있었으나 좀 춥다고 하죠 저 지금 와 이게 의미가 사람들을 다루는 성분이네 와 이게 의미가 사람들을 다루는 성분이네 와 이게 의미가 사람들을 다루는 성분이네 우리 집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는 거 같아 짱 와우 맞잖아 우리 처음 왔던 데가 여기잖아 아 저 일로 가면 돼 아 오빠 우리 다 갔어요? 아니요 아니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위치 정말 아주 좋습니다 그죠? 투어 좋습니다 가이드님 저희 투어의 장점은 호텔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됐어 정리 다 됐어 이제 갑시다 갑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일단 에스토니아에서 남쪽으로 페로누라는 해안가 도시가 있는데 다는 길목이야 뭐 아니다 싶으면 쭉쭉 남쪽으로 폴란드 쪽으로 추워 내려가야돼 갑시다 갑시다 고마워 감사합니다.